저는 물론이요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서도 꿀떨어지게 하는 마성의 피주얼이 곱게 단장하고 제 짝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. 수육의 짝은 바로바로 들깨 품은 멸치 육수에 가지런히 몸 담근 국수 고기와 국수를 함께 먹는 이진만의 시그니처 메뉴에 목포에서 직송한 공어 사막까지. 동문예술길 방문객들을 사로잡은 최고의 맛입니다. 음식을 보는 눈이 휘누그레졌어요. 또 이 음식의 동문예술거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식기 전에 먹어보겠습니다. 고기가 있어서 더욱 푸짐한 한입이었어요. 국수 면발 사이로 고소한 국물과 함께 담백한 고기가 존재가 확실히 드러내니 청산천하 유아동쪽 동문예술길만의 특별한 미식입니다. 여기에 전주만의 독창적인 음료죠. 막걸리에 한약재 가림 넣고 푹 끓인 모두까지 지상 낙원이 따로 없더라고요. 필요없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